안녕하세요. 오늘은 박수를 이용한 손위를 해보겠습니다. 구독 꾹! 좋아요 꾹! 조용히 해야 할 때, 그리고 엄마 말이나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 한번 해보세요. 사랑해. 정말 사랑해. 진짜 사랑해. 손유희, 시작! 박수 세 번 사랑해. 박수 다섯 번 정말 사랑해. 박수 열 번 정말 사랑해. 진짜 사랑해. 두 손은 무릎에. 아직 손무릎 하지 않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. 백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. 박수 다섯 번. 백쌤 사랑해.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할 때는 큰 소리보다는 작은 소리로 했을 때 도움이 된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사랑해 박수 오늘 한번 해보세요. 그럼 안녕.